스트레스를 두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심리적, 신체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의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활성산소는 몸 안에 세포를 공격해서 방어 능력을 떨어뜨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면역력 저하로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공격에 취약해지게 돼서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스트레스는 널리에 알려지는 것처럼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두통이나 또는 불안증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는 자살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쪽에 역할을 많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소화 불량을 비롯하여 위험이나 위기항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장쪽으로는 과미선 대장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혈압이나 혈당 상승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식욕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를 자극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죠. 최근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스트레스가 크게 우리 몸을 상하게도 하지만 약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도 약간의 스트레스,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는 전체적으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면서 또 몸 안에 있는 부신의 작용을 하여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이런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나 상처 치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가 반복이나 또는 지속됐을 때에는 건강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 전문 사이트는 이밖에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능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수술 뒤 회복을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감기 같은 질병에 덜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기적이고 적당한 스트레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거나 지속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푸는 것이 좋겠죠. 심업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신체 활동을 늘리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